두 분 딱 이렇게 봤을 때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. 보통뿐이 아니구나. 둘이 싸우세요. 오케이. 탈락 3번. 가자. 이제 못 내려온다, 이제. 어떡하냐, 이제. 이제 못 내려온다. 이제 못 내려와. 1등 싸워. 이제 진짜 2명 남았다. 아, 저건 못 내려오지, 또. 여기까지 왔는데 1등 해보자. 혹시 질 생각은 없었어요, 거의. 와, 그런데 진짜 대단하다. 30분을 어떻게 하지? 적한 놈이, 아직. 35분 경과. 와, 이건 진짜 리스펙트다. 40분 경과. 와, 미쳤다. 45분 경과. 와. 미쳤다. 와. 45분. 소음이 골 3개 해놨어요, 지금.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다. 이분은 힘들까? 할만해요? 와, 재미있다. 와, 재미있다. 여유가 있다.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. 팔을 탁 터는데? 아, 씨... 달에 지갑 빠굴 나오는 거예요, 그 순간. 오, 이거 뭐야. 탈락 2번. 최후의 1번. 와, 미쳤다. 미니언 종결. 와, 멀쩡하네, 1번은. 속 근육이 완전 쩌시네. 뭐 하시는 분이지? 워낙 겉모습이나 피지컬이 뛰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임팩트를 좀 남기고 싶었는데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 1등 아니면 사람들 기억에 남지 않을 텐데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또 2등을 하는구나. 이제 2번 스컷을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켜야겠다.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이제 1버데이 我想한 후의 legs 멈추는 엉덩이 잠이 부분이 młode 멈추는 구성 어린이 첫 번째로 구성